오늘은 김다비 이모님의 첫 TV 광고 촬영.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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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거야? 다 버리셨어요. 재우십니다. 위로 잘하는 거야? 최초 공개죠, 최초 공개. 재우십니다. 자, 우리 조카들. 시장하자. 특별히 샴푸를 해서요. 트로트까지 하고 왔어요. 좋아, 좋아. 저번에는 머릿기름이 내려와서 여기 도드라기가 나더라고. 도드라기가 나더라고. 도드라기가 나더라고. 옷을 내가 하얀색을 입을 거 같은데. 그래도 광고에는. 왜? 왜 내가 말할 때마다 입을. 이쁘다니. 손우야, 예술하니? 아니, 꼭 핸드폰으로 볼 때 왜 자꾸 눈 쪽을 그리냐고. 이거 보는데 계속 뭐. 명석하지 못하게 왜 이래. 말할 때 입을. 지금 오래됐는지 호흡이 맞을 만도 한데 이제. 그러면, 그러면. 잠깐만. 싹 말아올리게. 한 끈 머릿게. 아우. 아파요? 아, 미용 조카. 겟아웃. 이모가 꽂아야 돼. 이모 여기요. 자, 이것은. 항시. 옷만 펴라. 됐어. 특별히 핑크라고 썼다고. 지금 인터넷에서 여기까지 두상이냐고 많이. 뭐야. 맞아. 맞아, 손해드야. 아, 그래도 이 형아. 그렇지. 손해드야. 아는 사람 80년대생? 으악. 으악. 아니, 우리 감독 조카. 카메라가 흔들면 어떡해요. 권력이 없다, 권력이. 손해 조카 나 찍고 있는데 잠깐 얼굴 가리지 마. 겟아웃. 여기 손이 끊이질 않는다. 됐어. 딱 예쁘지? 아주 꼬필라이야. 여기가 시작 지점이 있네. 여기 시작 지점. 난 진짜 썼어. 촉촉해. 받자마자. 쪽가위 있는 사람. 네? 그냥 저희지. 저기 있을 거예요? 호텔? 응. 왼쪽으로. 조카이 갖고 올까요? 아. 아, 이모님. 아이, 귀여워. 다리 작아. 지금 들어갔어. 아니, 옆에서 찍는 게 어디 있어? 카메라도 가. 그래서 콧물. 아, 왜 여기다. 괜찮아. 내 콧물이 왜 총상가리야? 아, 진짜 바르는구나. 지워지겠다, 진짜. 그러니까 팩스 먹으면 없어진대잖아. 좋아요, 갑니다. 카메라. 네! 이 기분이 얼마나 내가 처음이어서. 의상. 에이베. 아유, 좋다. 신명나네. 됐어, 됐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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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유, 나이스하죠. 자! 그 식으로 생각은 말아주라 추라, 추라, 추라 아, 신나, 추라 오, 신나, 신나 좋아요! 아, 그런 거 좋다 오케이요! 좋습니다! 저는 오케이예요! 아, 이렇게 좋아하셨나요, 우리 감독도 같이 지금 큐승 씨 예, 예이모님 여기서 또 오롤롤롤했어 오롤롤롤했지 토양인이라 하체가 좀 푸시래요 어, 어이구 우리 친구들 왔네 응원해주러 왔네 아, 또 왔네 또 왔어요 친구들이야 호텔 보면 공생이야 친구들이네 됐습니까? 네 바로 그러면 한 5건 넘어갔어요 나이스 한 7개 남았어, 이제? 응 한 번에 야, 대박이다 조카님 그럼 얼굴에다가 빡빡 짤게요 빡빡 자, 한 마리 네 자, 카메라 그럼 아이, 잘한다 자, 이쁜 척 해야지 아, 진짜 아, 진짜 컷 컷 컷 다시 한 번 컷 컷 컷 나이스 나이스 아, 근데 체력이 진짜 좋은 거 같아요 네 아, 슛 바로 들어가 자, 간다 카메라 우와, 이모님 체력 좋으신다 매력이 잘 안 пал 아, 이렇게, 이렇게 잘한다 잘한다 너무 잘 어울린다, 또 축하 컷 축하 첫 TV 광고 출연에 지켜보신 매니저님 소감을 어떠셨나 제일 처음에 신용근한테 조금 미안하기도 했는데 근데 어쨌든 이모가 첫 TV 광고를 찍고 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